당는 지금 나랑하냐 에라이 똥보다 더 들었놈들아 그동안 시나리오 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니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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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도 나중에 해먹어야 되거든 키키키키키 아침엔 역시 바짝 드라마지 검사를 검사가 검사하니 제대로 검사가 될 수 있을까요? 여기는 유전인주의 무전유주의 금수저의 나라 헬조선입니다 니들 자식은 어떻게 가르치냐 다 헤쳐먹어라 탐구한 우리 새끼들 검찰이나 민영화해라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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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라 나 Àused 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